3월 23일 새벽에 대서양과 대만에서 규모 6.7의 강진이 1시간 차이로 발생을 하였습니다. 대만의 규모 6.7강진은 약 한 달 전인 2월 12일에도 규모 5.8의 강진이 근처에서 발생을 하였습니다. 작년 2월 13일에 일본 호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호쿠시마 앞바다 규모 7.3의 강진 발생 전에 규모 5.5의 강진이 대만에서 있었습니다. 작년 10월에 도쿄의 규모 6.1의 강진 발생 3일 전에도 대만에서 규모 5급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1월은 대만에서 규모 6.3의 강진 발생 다음 날의 오가사와라제도에서 진도 5강 규모 6.3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3월 23일 대서양과 대만의 규모 6.7의 강진과 같이 연속 발생을 한 것입니다. 또한 올 1월 일본 규슈 휴가나다 해역의 규모 6.6강진 발생 일주일 전에도 대만에서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대만 지진 발생 후 1개월 내에 일본에서도 강진이 발생하는 패턴이 최근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틀 전인 3월 23일은 대만 규모 6.7강진 이후에 일본에서 동해 이시카와 현에서 진도 4 그리고 코쿠시마에서 진도 3이 2번 발생을 한 것이 전부임으로 대만 규모 6.7과 비슷한 규모의 강진이 일본에서 발생할 수 있음으로 주의해야 합니다. 작년 11월에 대만 근처 일본 오키나와에서 규모 6.6의 아우터라이즈 지진이 일어난 후에 12월에 도카라열도에서 진도 5강 규모 6.0이 발생했고 올 1월에 규슈 휴가나다 해역에서 규모 6.6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 역시도 대만과 일본의 연쇄 도미노 지진으로 보입니다. 물론 1월 규슈 휴가나다 해역의 규모 6.6강진은 1월 15일 남태평양 통과의 해저화산대 폭발과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어제 3월 24일에 규모 4.6 진원의 깊이 133.2km 그리고 규모 6.0 진원의 깊이 115.7km의 강진이 남태평양 바누아토에서 발생을 하였습니다. 지진의 패턴이 매우 안 좋은 것이 3월 18일 지난주 금요일을 시작으로 매우 안 좋은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월 18일에 남태평양 바누아토 근처의 파포아뉴기니에서 규모 5.3의 강진 발생 그리고 3월 20일에 피지에서 규모 6.3의 강진이 발생을 한 후에 하루 뒤인 21일에 뉴질랜드 캐르메덱에서 규모 5.8의 강진과 필리핀에서 규모 5.3의 강진 발생 그리고 3월 23일에는 대만과 대서양 중앙해령에서 규모 6.7의 연속 강진 발생과 필리핀에서 규모 5.1의 강진 발생 그리고 어제 24일에는 바누아토에서 규모 4.6과 6.0의 강진 발생과 대만에서 규모 5.2의 강진 발생 그리고 오늘 3월 25일 금요일 새벽 3시 2분 4초에도 뉴질랜드 캐르메덱에서 규모 5.2의 강진이 발생하면서 일본에 매우 안 좋은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역시 조금 불길한 시그널이 보입니다. 유럽의 강진 발생시 보여주는 특징인 삼각형 형태의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3월 12일에 북유럽 노르웨이에서 규모 5.2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 후 일주일 뒤인 3월 19일에 북아프리카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알제리에서 규모 5.2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3일 뒤인 3월 22일에 그리스에서 규모 4.3과 터키에서 규모 4.4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 후 3월 23일에 그리스에서 다시 규모 4.3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3월 24일에는 아르메니아에서 규모 4.3의 강진이 발생을 하면서 그리스와 터키에 자주 발생하던 삼각형의 지진 패턴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이러한 삼각형 패턴을 보여주는 지진 패턴에서 2008년 5월 7일에 우크라이나의 5대4 근처에서 규모 4.9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리스와 터키의 강진 발생 가능성이 높고 우크라이나의 5대4 부근에서 강진 발생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